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옹입니다. 연금의 이름처럼 은퇴 후 65세에 이르면 누구나 자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합니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기초연금이기 때문이죠. 가끔 노력연금이라 부르는 분도 계시기도 하지만 기초연금이라 부르는 것이 정확한 거니까 노력연금이라는 말을 들으시더라도 기초연금과 다른 또 다른 노력연금이라는 것이 있나 하고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초연금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인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1년에는 기초연금 예산이 13.6% 늘어나고 수급액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변경된 내용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을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은퇴한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았고 또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한창 일할 시기에는 노후 준비를 하기보다는 자녀교육에 모든 것을 올인한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열심히 살아왔지만 노후 생활이 불안한 분들이 많이 계실 수밖에 없으니까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국민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림으로써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르신들이 무조건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돈 대상자는 우선 첫째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둘째,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셋째,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앞서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너무 부자여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 합산 금액이 단독가구일 때는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일 때는 236만8천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시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데는 많은 적용사안들을 복잡한 계산식에 넣어서 그 인정액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또는 연금 등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특징이라면 월급처럼 매월 들어오는 돈들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재산이란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증여재산, 분양권,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포함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재산들을 모두 합산해서 이거를 월소득액으로 환산하게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그 금액들을 합해서 소득인정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소득인정액 기준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다른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분들이 해당되십니다. 다음은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관심을 가지실 기초연금으로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나눠졌던 두 권역을 통합해서 기초수급대상자 전원에게 최대 수급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내용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들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표는 현재 2022년 적용된 표입니다. 1차적으로 수급대상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하위 40%와 소득하위 40에서 70% 이렇게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득하위라는 표현이 뭐냐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소득을 쭉 순서대로 돈을 제일 많이 버시는 분들부터 이렇게 쭉 일렬로 세워놔서 저 끝에서부터 40%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40에서 70% 되는 분들을 끊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돈 많이 버시는 그 상위에 속한 30% 분들은 못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권역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이렇게 또 둘로 나눠지게 되죠. 하위 40에서 70% 권역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권역에 있는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이 148만원 이하로 나오면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25만 5천원을 받게 되시고요.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이 236만 8천원 이하로 산정된다면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40만 8천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소득수준 하위 40% 권역에 있는 분들을 보시자고요.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이 3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게 되실 거고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이 60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48만원까지 받게 되십니다. 최대라고 하니까 모두 똑같이 최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에서도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기초연금을 받게 되서 소득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이 적용돼서 실제로 받게 되는 기초연금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액수도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르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년 2021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시행방안을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새로운 표를 보시게 됐죠. 변경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득 수준에 따른 권역별 차 등을 없애고 통합시켰습니다. 보기에도 표가 훨씬 심플해졌죠. 변경된 두 번째 사항은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이 148만원 이하로 나올 때 최대 30만원까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올해 초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종전과 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변경될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어서 수급조건을 갖춘 본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기간입니다. 관공서에서의 연중으로 여러분들의 신청을 받지만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명심하셔야 할 신청 시기는 만 65세 생일에 속하는 달에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2년이 지난 만 67세에 신청했다고 해보자고요. 지나간 2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으니까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에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그래야 첫 달도 빼먹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지사 또는 상담센터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는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공인인증서를 갖고 계시다면 웹사이트 복주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하셔야 되고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계좌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이건 해당자에게 하나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도 필요한데 이 서류들은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니까 현장에서 작성해도 됩니다. 오늘은 은퇴 후 반드시 챙겨봐야 할 기본 중의 기본, 그 복지혜택인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인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모두 평안한 은퇴생활을 보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복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